은경님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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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 구독 누르셨습니까 marcaЭто 음영 야 모르겠다 오늘은 무슨 얘위 말지 아직 생각을 안하고 컴퓨터를 켠가지고 아아 리퍼 할래요 으이윩어어헉흐흐 녹차맬리퍼입니다 이스킨 처음 볼겁니다 리퍼는 녹차맬리퍼가 최고라고 complete delete delete 이제ται이 많이 풀린거 같고 점점 돌아올거 같고 계속 하다 보니 얼마나 실패 안팠어 네 amount 와 죽을 뻔했다 자 리파 망치마자 죽을 뻔했어요 무서웠어요 자 지금 195죠 피가 빵 196 빵 어 250 됐어요 개쩔죠? 네 한방에 피가 60이나 샀네 와 사기 아니냐 이거 자 밀당 오졌죠 자 탈주 실패 탈주 할라 했어 아 너브 대놓고 한다 날 쳐라 내 도시락들아 널 때려서 내 피를 채우겠노라 도시락들아 아아 오 그러우 망령 왔을건데 아 망령아 쓸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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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키멍키마직 멍키메직 그 다음 모르죠? 허허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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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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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짤이 밀잔팀 와 뭐야 아니 분명 나는 가판대 뒤에 던진 걸 봤어 잘 봐 봐 봐요 이거 봐 가판대 뒤에 안 던졌네요 나한테 던졌구나 웃음의 꽃이 준비됐다 웃음 웃음의 꽃이 준비됐다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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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 굴대기 스킬 파이팅 에잇 내 Crusade 더 강해진다 폭 크으악 아 아 다이필 아 아 으 으 으 으흐 으흐 포기하네 아 진짜 거슬리기하네 저 투데있어? 잘한다는 뜻입니다 뒤에 저 투데있어 트레이서가 잘한다면 그것은 당신은 트레이서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트레이서를 하는데 당대방이 욕을 한다고요? 그것은 당신이 트레이서를 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팀이 한조를 하는데 한조가 욕먹는다고요? 그건 한조 빼세요 음주워치라고 한 적 한번도 없는데 누가 그래? 나 술 안마셨어 어 아 마따기가면 누가 더 아플지 해볼까? 어? 어? 장은 말야 어어? 피 흡이 있어요 피 흡이 장은 피 흡이 있어요 장은 피 흡이 있어요 하는 말이예요 그거 내가 먹었어요 흘러져 죽을 뻔했다 아니 술 안 마셨다고? 아니 약 먹었어 약 먹었어 수면체가 아직 안 깼어 내가 정클에서 지켰다 고마워요 딥파니 역시 딥파니 밖에 없어요 아 약국에서 파는 거예요 약국에서 파는 수면으로 하하하하 터져봐 너 날 비킬 수 없어 쳐봐 야 쳐봐 쳐봐 피읍좀 들어보자 야 일로와 치유량좀 금 먹어보자 어허어어허어허어허어허어허어 이러기 있게없게 으윽 후활이라는거 따르고 질투 나게 아 질투 나네 바로 죽자마자 살린 것만 이곳은 내 자리다 아 딱 흐림같이 메르실이 잘라버리는 리퍼! 막 이런거 기대했는데 어이 내려가 내 자리야 내려가 내 자리야 공중 갈라수로 메르실 쫙 자르면서 내려간다 내가 도와준다 아나여 내가 왔다 고맙나 고마워해야 할것이다 난 암살자 시켜봐 하난잡았다 혜 다 달렸어 아 나 진짜 아 빡치네 어 야 나한테 야 너 야 너 미쳤냐 왜그래 나한테 어 날 죽일라 했어 방금 오 무서웠어요 어허 자 좋아요 여러분 이제 한번 뭉쳐서 가보도록 합시다 아 빠 쭈 빠 비 라 리프 쭈 빠 비 라 리프 빠 쭈 라 입 다 쭈 쭈 다 비 라 리프 쭈 다 비 라 리프 쭈 다 비 라 리프 오 야 내가 너보다 너 하나만을 위한 갈라쇼야 디바 사랑해 아하 재기를 나 하나만을 위한 싸네기를 맞았어 한 명 살다 빠르게 비했땅 빰 송하라 사랑해 총 지휘량 무려 1289 동메달 좋습니다 하하하 못한대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겠습니다 추노 빵 빵 하하하하 좋아 그럼 그럼 그렇게 해야지 다 와봐라 봉준전은 나의 어 나의 영역이다 좋아 으아 으아 짠짠짠 히리킷 훨씬 낫군 힐킷 하나 더 아 뭐야 흰식이 왜 기다리고 있어 흰식이 왜 기다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렛디 흰식이 고고고고고 렛디 흠 어허 성공이다 아 죽었다 하하하하 하하하 칼라쳐 드디어 성공했어 하하하하 좋아 드디어 4킬이다 칼라쳐 4킬 자 뭐야 이거 우와 대박이야 어 봤어?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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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바 으어 오지마 오지마 아 아 옆에 있던 누슈가 우리 누슈가 아니었네 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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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모든건 한순간의 꿈이었어 어 리퍼 재밌다 오늘 리퍼데이 해야겠다 리퍼데이 오늘 리퍼합니다 오늘 리퍼합니다 오늘 리퍼합니다 리퍼 리퍼 어 그리고 킬은 딜컴 인물교체 치은 치유동 이러면 잘하고 있지 그치? 리퍼 갑시다 컴퓨 python 크 으 으 지금 자 장 arbets 부 Bet 그게 뭐야 넣어 맥클이 가랑이를 방금 아래로 지나왔던 것 같은데 왜? 나 지금이 어? 처치 은혜 처치 기어 은혜 힐 여기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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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클도 따주고 어? 갈라쇼도 돌아주고 어? 어? 우리 니펄 욕하는 거예요? 어 루시우도 팍팍 따주고 두방에 되는 날이군 어이 헤이 아니야 걔는 메달이 없었고 난 메달이 메달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메달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뜻합니다 나이스 탱커들은 진짜 니펄한테 이제 못 갚힌다 도망가는 거 도망다니는 거 오히려 통 하나가 더 어려워 흐흐흐흐흐흫 우리 팀이 사가해줬어 하하하하하핳ㅎㅎ 좋은 슈우우우우우우우우우 기효의 휴우 예쁘다 밀킵 하하하하핳 좋아 아 미뤄질꺼 괜찮아 갈라쇼는 무한하니까 이겼다 어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근데 잘하더라 이분 석양이 진다 여기서 2명? 나다 3명이네 여기 여기 나 딱 딱 아 잘한다 아 내가 파츠 볼꺼임 여보세요 봐야됨 이거 봐야됨 지금이야 지금이야 와야를 녹아내렸어 왜 총알았지 이때? 총알 없었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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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우와 좋다 멋있어 뭐 뭐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